자, 2022년 증시 전망 연말을 맞아서 내년을 미리 대비하는 특집을 이번 한 주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는 미중관계와 관련된 이런 전망들 그리고 내년의 투자 전략을 세워봤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원자재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이어가야 될지 인사이트를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초대 손님을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대신증권 김소연 원자재 섹터 책임연구원을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원자재 시장과 관련된 전문가이시니까 원자재 관련된 전반적인 올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유난히 또 원자재 시장이 들쭉날쭉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원유 가격도 올라갔고 천연가스, 비철금속, 농산물 할 것 없이 가격이 굉장히 좀 올라가는 경향이었는데요. 이번 올 한 해 원자재 시장 섹터에 한번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2021년 원자재 시장을 놓고 보았을 때 자산군별로 비교를 했을 때도 원자재 시장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자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내에서도 지금 경기민감 원자재라고 할 수 있는 유가, 비철금속이 상위권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로 했을 때 거의 5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산물도 올라간 것에 비해서 반면에 조금 수익률이 낮았던 원자재는 금,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해치라고 알려지는 금 쪽이 조금 상대적으로 성적이 저조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반적인 상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국제 유가도 많이 올랐고 그런데 오늘 또 새벽에는 또 갑자기 떨어지고 뭔가 이슈나 이런 오미크론, 이런 코로나, 이런 변수들 때문에 들쭉날쭉합니다. 정치적인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유가도 많이 움직이는 상황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또 최근에 올해 들어서 최근에 계속 추세는 이어졌지만 또 친환경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신재생에너지로 산업구조를 좀 많이 바꿔가고 있는 양상인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또 원자재 가격에 부담을 주고 있는 양상이 올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친환경 정책발 원자재 가격 상승의 추이 내년에도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우선 크게 두 가지로 조금 나눠서 봐야 된다고 보시는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원자재 내에서도 기존의 화석연료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에 올해 에너지 위기가 왔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그런 약간 과도기적인 결과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은 수요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지금은 오미크론에 대한 영향력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코로나로부터 회복이 되고 있고 그래서 수요가 워낙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에 반해서 공급 쪽에서의 차질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선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투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올해 투자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전년 대비 7% 증가를 했는데 지금 전통 화석연료 같은 경우에는 2010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가장 큰 금액이 결국에는 오일메이저라고 볼 수 있는데 오일메이저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40%에서 거의 50% 정도 지금 투자 금액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화석연료 쪽에서의 공급이 그만큼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설명을 요약해서 드리자면 수요가 늘어났는데 신재생에너지 쪽에서의 그 용량도 늘어나긴 했어요. 근데 그만큼 공급이 받쳐주지 못했던 게 바람이 원활하지 않던가 태양광 그런 햇살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공급 측이 화석연료로 넘어갔는데 화석연료 쪽에서의 전체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까 에너지 위기가 발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향후에도 이런 신재생에너지로 완전히 이동하기 전에는 올해와 같은 그런 에너지 위기도 재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비철금속 쪽, 결국에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 쪽에서도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구조적인 수요로 보았을 때 비철금속 쪽에서도 구리 대표적으로 니켈이 대표적인 주자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친환경 관련된 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이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2030년에는 그 비중이 20%로 그 자체 내 수요에서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니켈의 경우에도 지금 아무리 배터리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그 비중이 전체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니켈 같은 경우에도 2030년에는 한 30%까지 전체 수요 내에서 그만큼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비철금속 쪽에서도 문제는 그만큼 공급이 늘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은 광산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그만큼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도 이전에도 발생이 됐었던 문제인데 원강 등급, 결국에는 이거를 광산에서 캔에서 이거를 정제를 해야 되는데 캔의 첫 번째 원석이 지금 등급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공급 쪽에서도 계속 생산 차질이 나중에는 발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결국에는 비철금속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원유도 그랬고 수요 공급이 지금 잘 맞지 않는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원석 자체의 리스크도, 문제도 있는 것이고 코로나 때문에 또 일할 사람들이 부족한 것도 물론 또 이유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위기는 내년에도 간혹간혹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주셨고 그럼 말씀해주신 아까 비철금속 쪽의 앞으로의 전망이 좀 좋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아무래도 탄소중립이나 친환경 쪽으로 가다 보면 이런 비철금속 쪽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질 것 같고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원자재, 어느 섹터가 좀 유망할까요?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단기 아니면 중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완전히 신재생에너지로 이동하기 이전에 조금 각광받을 수 있는 원자재가 천년가스 그리고 팔라디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천년가스 같은 경우에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게 상대적으로 화석연료 내에서 석탄, 석유보다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그런 원자재이고 그리고 지금 신재생에너지에서 발생을 했던 게 공급량을 그만큼 뽑아내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태연강을 예를 들면 그 일조량도 고르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화석연료가 결국에는 천년가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도 지금 현재 LNG, 수출량, 수입량,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팔라디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팔라디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연기관차의 총매장치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80%가 자동차 총매정화장치로 쓰이는데 지금 자동차 시장도 보면 전기차로 완전히 이동하고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내연기관차가 팔릴 수밖에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내연기관의 배출, 가스도 규제가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과정에서 팔라디움에 저는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 인사이트를 주셨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신재생에너지로 가기 위한 중간 과도기적 상황에서 천연가스나 팔라디움 같은 것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내년에 있다. 최근에 원전도 다시 또 가동을 해야 된다. 그런 것과 괴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서 천연가스 원하고 팔라디움 좀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에너지 위기가 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것이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중간에 우리가 뭔가 해지할 수 있는 방안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금, 은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연초 대비로 했을 때는 금의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에너지 위기가 하반기에 발생을 했고 그리고 공급 변목 현상도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 쪽으로의 자금들이 실제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해지하는 자산으로서 금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거기에 덧붙여서 금 쪽에서의 수요가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실제적인 수요가 장신구,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을 봐야 되는데 금 장신구 수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중국, 인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국면을 보이고 있고 중앙은행들도 금 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금을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서 지금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쪽은 어떤 거예요? 네, 그게 전에는 그 영향력이 별로 없었긴 했는데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이 워낙 등장을 하다 보니까 금으로의 투자 자금이 조금 분산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기에 과거 금,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정도의 수익률을 기댄하시지는 마시고 그렇지만 주식보다는 그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하는 자산으로서는 그래도 괜찮은 수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안전자산 쪽으로 해지를 충분히 어느 정도의 비중은 좀 실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렇게 에너지, 원자재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또 농산물 가격의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린플레이션 뿐만 아니라 최근에 에그플레이션 이래가지고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또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우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곡물 쪽 중심으로 이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상승하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에너지 위기가 발생을 하면서 비료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농산물 쪽으로도 이제 가격이 전이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의 수요도 지금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되돌아보시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대지 열병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거를 이제 볼 수 있었던 게 최근에 이제 중국이 돼지고기 수출 관세를 높였습니다. 결국에는 자국 내에서 어느 정도 충당이 되기 때문에 그걸 수입 관세를 높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입을 안 해도 자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로 이제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날씨의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겨울철이 이제 라니냐 상황인데 특히 지금 대둑 그리고 옥수수에 생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역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이 지금 건조한 날씨가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는 생산 차지의 우려까지 이제 같이 세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농산물 가격 상승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이제 당분간 농산물 가격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비료 가격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월간 지표로 이제 WHO에서 이제 발표하는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가 2008년 9월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제가 보았을 땐 지금 천년가스 가격 유럽 쪽에서도 계속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에너지 가격도 저는 지금은 지금 오미크론의 영향을 받긴 했지만은 다시 올라갈 그런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비료 가격의 상승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이 또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국제유가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국제유가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근데 또 이게 변동성이 막 중간중간에 계속 나타나요. 올라가는 추세이긴 한데 중간에 정치적인 리스크나 뭐 이런 중동발 위기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상황인데 내년에도 이럴까요? 저도 내년도에도 중동지정학적 리스크, 정치 리스크에 노출될 그런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제가 유가 내년도 레인지를 제시했던 WTI 기준으로 제시했던 레인지는 어느 정도죠? 배럴당 65에서 90달러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 변동성이 높다 보니까는 조금 레인지를 이렇게 조금 넓게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좀 가격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상고 화저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우선은 이제 연간 전망을 할 때는 이제 오미크론이 그렇게 이 정도로 큰 파급 효과가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은 돼. 이 영향이 둘지 몰랐죠. 네. 몰라서 저는 올해 4, 4분기 아니면은 내년도 1, 4분기 정도에 이제 유가가 고점을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었는데 오미크론의 영향 때문에 저는 그 시점이 조금 더 지연될 수는 있을 것 같다. 하지만은 유가가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위드 코로나 효과로 인한 수요 증대 효과 그리고 이제 겨울철 난방 쪽에 대한 이제 수요도 이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공급 쪽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이제 지금 오펙 회의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12월 회의가 개최가 됐는데 1월에도 이제 월간 이제 40만 배럴씩 증산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 결과 이후로 실제적으로 유가는 오히려 반등했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오펙이 이제 시장에 줬던 시그널들이 오미크론에 대한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다. 그리고 플러스 자기네들이 이제 만약에 오미크론의 영향력이 크다면 언제든지 회의를 다시 열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만약에 이제 유가가 뭐 20달러 때 초반대까지 내려가게 된다면은 오펙 회의가 다시 개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뭐 육가 WTI 같은 경우는 60달러 정도는 어쨌든 유지할 지지할 거다라고 좀 보고 계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제 비철금속 아까 이야기했던 것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중국 쪽에서 최근에 부동산 시장 위기 때문에 이런 비철금속 가격이 좀 약간 주춤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 그러면은 아까 계속 좀 상승할 거라고 보셨잖아요. 지금이 그냥 단순히 그냥 단기적인 악재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비철금속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중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올라가는 그림이 맞는데 내년도에 그런 전망으로 보았을 때는 조금 비철금속이 빡세건에 갖춰져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우선 큰 그림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중국에 대한 그런 경기 둔화에 대한 리스크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중국이 경기 둔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위동성을 공급을 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 영향력이 저는 더 갈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코로나에 대한 방역 조치가 제일 강력한 국가이다 보니까는 그 영향력도 지금 비철금속에 이제 조금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 플러스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 이제 환경 규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월달에 동계올림픽이 이제 개최될 예정이고 환경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는 이게 지금 비철금속 수급 전반적으로 이제 영향력을 미치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비철금속 쪽에서는 내년도에는 조금 재미를 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조금 조금씩 그냥 약간 단계적으로 조금 담아가는 전략을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추가적으로 조금 이제 유의해야 될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또 중국 외에도 이제 광산 국가들의 정치 리스크에 대해서도 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칠레, 페루가 이제 대부분의 광산 생산 국가들인데 이쪽에 정치가 워낙 조금 변동성이 심하고 그리고 광산 그런 회사들을 조금 세율을 높인다든지 같은 그런 정책들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는 이쪽에서의 리스크에 대해서도 조금 염두에서 봐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하반기로 갈수록 코로나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적어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량으로 봤을 때는 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철금속 쪽에 리스크나 체크해야 할 것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원자재 관련된 이야기를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년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흐름을 예상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디에 우리가 투자를 하면은 그래도 이 원자재 쪽에서의 수익을 좀 어느 정도 챙길 수 있을지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내년도 원자재 시장 전망을 놓고 보았을 때는 유가와 마찬가지로 저는 상고 화절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자재 내에서는 상반기에 가장 좋게 보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의 티자상 금 그리고 이제 농산물 쪽을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요인들로 인해서 저는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가장 큰 원자재 종목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원자재의 그런 투자 매력도는 떨어질 걸로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물가에 대한 우려가 점점 진정되지 않을까 그리고 공급 차질도 진정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요인들이 이제 결국에는 조금 하방 리스크로 작용을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김소연 연구원과 함께 원자재 시장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부분 부분 이야기를 한번 잘 나눠봤는데 어쨌든 내년에도 또 원자재 시장에서의 투자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분명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정리를 해봤는데 잘 참고해 주시고요. 김소연 연구원이 오늘 나와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세하게 조곤조곤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해가 쏙 됐습니다. 다음에 또 저희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원자재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 한번 또 출연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